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3평 대비 완벽한 3평 대비 피처링 천우신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평이 한 달하고도 조금 더 남은 시점이고 이 3월 학평은 우리가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활 동안에 만나는 첫 번째 시험이야 이 3월 학평이 주는 의미는 3월 학평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3월 학평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돼 3월 학평 점수로 대학 갈 거야 이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3월 학평을 준비하는 그 과정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연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예요 그런데 이 3월 학평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만약에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6평 대비도 9평 대비도 정말 심각하게는 수능 대비도 시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어서 시험들을 대충 또는 시험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 되면 도피하고 싶은 마인드로 제대로 시험 대비라는 걸 해보지 못하고 수능을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평 겨울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면 3월 학평을 잘 준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잘 한번 겪어봐라 거기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스스로 분석해서 6평엔 약간 더 좋은 방법으로 시험 대비를 하고 조금 더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시험 대비를 하고 조금 더 수정해서 9평 그리고 수능까지 우리에겐 4번의 기회가 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4번의 기회 그 중에 첫 번째 기회다 그래서 3평 대비는 반드시 해야 돼 하지만 동시에 이 3평이 1년 동안의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야 반드시 준비해야 되면서도 동시에 내가 1년 동안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가 될 정도로 준비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효과적인지 완벽한 3평 대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지 지난 2주 전 캐스트의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두 공통과목 중 이미 수강 완료된 하나를 공통과목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진도를 진행 중으로 여겨지는 공통과목 2 그렇게 우리는 두 개의 공통과목을 이 겨울에 공부하고 있어 그 중에 이미 수강 완료된 공통과목 1은 2회독으로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수강생들 기준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공통 1 이미 수강 완료 과목은 2월 말까지 개념과 비큐를 이용해서 빠르게 한 번 2회독을 해 이미 1회독은 완료가 된 거니까 개념 비큐를 이용해서 빠르게 한 번 재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SQ 파이널을 가지고 빠르게 재정리를 하세요 그럼 이게 사실상 2회독 3회독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거야 한 달 동안 개념 비큐 SQ 파이널을 한 번에 개념 비큐 SQ 파이널을 모든 단원 속에서 한 번에 한 달 동안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누적 복습이 되셨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전체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한 달 동안 긴 호흡을 따라가면서 복습하는 것보다 2주 동안 한 번 하고 다시 2주 동안 한 번 하고 마지막으로 3월에 3월 13일에서 3월 23일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시간 그 동안에 개념에서부터 파이널까지 확 눌러서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정말 모르는 것들 놓친 것들 있지 않나 확인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주면 이게 한 달 복습한 것이 아니라 2주 다시 2주 눌러서 1주 동안 하나의 개념을 그렸기 때문에 실전력이 좋아질 거야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전체 그림을 그리기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공통 1 먼저 끝낸 과목은 2월 28일까지 개념 비큐로 1회독 복습 사실상 2회독 1회독은 이미 완료됐으니까 2회독 복습 SQ 파이널로 3회독 합쳐서 2회독이지만 사실상은 두 번 지나가는 느낌이 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눌러서 1주 동안 됐죠? 자 그 과정 속에 이 에센스 안에 들어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에센스가 아닌 어떤 개념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개념 강의 속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다 기출 문제일 거야 간혹 제작 문제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기출 문제일 거고 기출 분석을 따로 한다기보다는 단원별 기출 분석보다는 이 시기를 계기로 수능 특강을 풀어버리는 게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3학년에 지금 수험생 중에 고3이라면 3학년 내신에는 공통 과목 수능 특강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선택 과목이 출제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 특강을 지금 이 시기에 풀어버리지 않으면 3평 대비로 풀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계속 남을 수 있어 마음의 부담으로 언제 풀지? 수능 특강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풀어야지 풀어야지 하다가 계속 진도가 밀리다 보면 수능 특강 풀어야 돼요? 꼭 봐야 돼요? 라는 질문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 풀어버려 왜냐하면 수능 특강을 지금 풀어버리는 건 1년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연계 교제잖아 수학은 연계되는 거 별로 티 안 난다 아니, 티 나 거기서 수능을 출제한다는데 수능을 출제한다는 연계 교제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걸 안 풀고 수능을 본다는 건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풀어 푸는데 지금 풀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3월 학평 출제하시는 분들과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출제하시는 분들의 교집합이 되게 커 네, 뭐 눌렀죠? 어? 뭔가 화면이 달라졌죠? 자, 지금 살짝 편집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잘못 눌러서 편집점이 생겼어요 네, 자 되게 무서운데 포인트가 없어서 저 감독님의 핸드폰으로 지금 넘기고 있는데 편집점이 생겼어 괜찮아요? 선생님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풀어버리라고 수능 특강은 지금 풀어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3평 대비로서도 효과적이고 다른 어떤 사설 문제보다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수능 특강이잖아 거기서 출제한다니까 그거 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푸세요 이 겨울에 3평 전에 수능 특강을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알겠죠? 왜냐하면 교집합이 아까 그때 딱 끊겼어 교집합이 크거든 3평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만드시는 분들의 교집합이 되게 크기 때문에 가장 지금 푸는 게 좋아 3평에도 도움되고 우리의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에센스에는 뒤에 익숙이가 있어요 책을 두 권 받았잖아 그 익숙이를 다시 푸세요 여기서 개념 BQ 공부하면서 BQ 익숙이에 다시 풀고 다시 푸는 게 근데 어떻게 풀려야 되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라고 해서 푸는 게 아니라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준 관점이 있잖아 개념적 접근이 있잖아 그걸 다시 체화시켜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익숙이에 있는 BQ 문제를 읽고 정말 개념 BQ를 복습하면 개념을 1.5배속 정도로 다다다닥 지나가면서 본인이 필기했던 마이노트를 펼쳐놓고 선생님 강의랑 본인 필기랑 매치시키다 보면 그때 못 들렸던, 안 들렸던 것들이 더 추가로 들릴 거거든 더 추가로 체크하면서 개념 한 꼭지 끝나서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BQ 풀자 그러면 정말 연습장에 BQ 한번 풀어봐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어떤 접근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선생님의 강의가 정확히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면 익숙이에 대고 바로 푸는 거지 알겠죠? 정말 다시 한번 강의를 듣듯이 지금 사실 이 2회독은 1회독 때 현장 강의 듣듯이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듯이 그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수능 특강과 개념 에센스 익숙이를 지금 쓰세요 됐죠? 그리고 공통과목 두 번째 따라갈 때는 3평에서 2주 전의 선생님 캐스트에서 이야기했었지만 3평 대비해서 공통과목의 가장 큰 잘못을 한다면 그게 둘 중 하나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하나를 허술하게 대비하는 것 그러려면 3평 대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두 과목 모두 지금 이 시기에 완벽하게 공부를 해놔야 되거든 개념과 기출에 대한 접근, 개념적 접근이 어떤 건지 주요 기출을 통해서 개념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두 과목 모두 해놔야 돼 그래서 끝까지 진도 따라가는 건 놓치지 마세요 이 하나에 집중하다가 하나를 놓치면 큰일 나 진도 끝까지 따라가시고 3월 1일에서 3월 2일, 12일까지의 2주 동안 개념 비큐 복습하고 그리고 남은 약 2주 정도 시간 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 동안에 에스큐 파인을 복습하면 돼 한 지 얼마 안 된 공통과목 2는 이렇게 두 번만 해줘도 충분히 실전력이 생길 거야 역시 수능 특강과 익숙이 풀어주시고 됐죠? 이 수능 특강을 하루에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공부량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어느 정도 풀어야지 체크하시면 돼 가장 좋은 건 같은 동일 단원의 수능 특강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개념 비큐할 때 수능 특강의 레벨 2까지 동일 단원을 풀어주고 에스큐 파인을 복습할 때 수능 특강의 동일 단원의 레벨 3 풀어주고 이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수능 특강도 같이 2회독으로 돌 거니까 됐죠? 자 공통과목은 개념 비큐의 에스큐 파이널까지는 기본적으로 끝내는 거야 근데 먼저 끝낸 과목은 한 번 더 압축해서 전체적인 복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풀어버리고 치워버리자 끝내버리자 알겠죠? 자 선택과목 한 번 가볼게요 선택과목은 미적 기하 선택자들에 대한 어떤 처방과 확통 선택자들에 대한 처방이 조금 달라요 특히 미적 선택자들은 끝까지 진도를 따라가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 왜냐하면 미적분의 교과목의 특성상 첫 번째 양이 너무 많아 두 번째 미분 중반부부터 되게 어려워져 그러다 보니까 아 3평에 너무 조금 들어가잖아 그러면 6평 대비 전에 미분 좀 하고 나중으로 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진도를 멈추게 된다 그럼 이게 어쩌면 수능까지 뒷부분 미분 활용, 그래프 그리기, 적분 쪽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수능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후반부는 문제를 막 풀어대니까 나도 문제를 풀고 싶거든 그래서 이 미적분은 개념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개념적 접근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3평 대비는 되게 좁아요 수혈의 극한이야 그 정도는 3월에 충분해 개념 BQ 3월에 그리고 SQ 파이널 그리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그리고 익숙이 그 정도면 충분해 끝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해 알겠죠? 우리 에센스도 미적분 개념 굉장히 탄탄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도구까지도 다 개념 에센스에서 끝내버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의 양도 많고 파이널에는 30번에 출제된 또는 예전 29번 이런 자리에 출제됐던 또는 17번, 18번 이런 어려운 문제들 다 들어가 있어 에센스에 그거 개념으로 분석하는 걸 끝까지 끝까지 이해하는 걸 놓치면 안 돼 알겠죠? 꼭 반드시 끝까지 하시고 확통 선택자들은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어차피 너무 중요해 3평의 범위가 경우의 수인데 그 경우의 수가 워낙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평에 해당하는 3평의 순열 조합 끝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3월 학평에 해당하는 순열 조합 자체를 다시 회독을 하는 게 훨씬 좋아 이건 이게 미적 확통 기하 중에서 가장 인간의 뇌구조랑 맞지 않는 게 확통이거든요 그래서 확통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확통이 가장 어려운 수학이야 사실은 교과 과정에 아주 일부분만 들어있고 가볍게 들어있어서 그런 거지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확통은 굉장히 우리랑 이 인간의 뇌랑 와서 붙기에 어려운 학문이야 그래서 순열 조합을 다시 재정리해 주는 게 좋아 진도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2월 말까지 더 있기 전에 지금 확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이 진도가 진행됐을 거라고 더 멀리 가기 전에 순열 조합은 다시 복습해 주는 게 좋아 아니면 리셋이 돼요 순열 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순열 조합은 이렇게 세 번 정도 마지막에 압축정리 마치 공통과목 1처럼 그렇게 공부해 주는 게 가장 좋아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익숙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기아도 끝까지 진도 따라가는 거에 집중하세요 기아는 미적보다는 내용이 적지만 기아도 벡터의 정의와 연산 이후 공간도형 들어가면 어려워지거든요 나중에 열심히 풀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어 근데 안 돼 끝까지 알겠죠? 기아도 끝까지 가시고 그리고 2차 곡선까지만 들어가니까 두 번 정도의 개념 BQ 그리고 SQ 파이널 그 다음 수능 특강 익숙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제목에 피처링 천우신조라고 했는데 그럼 선생님 우리는 개념 에센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 에센스 안에 있는 개념과 BQ SQ 파이널이라고 하는 대표 기출문제들 너무 중요한 기출문제들 거기 교재에 있는 것까지만 푸냐? 아니지 더 풀어야지 사실은 사설 문제는 수능 특강으로 대신하시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라고 했어 다른 사설 문제 풀 시간 있으면 수능 특강 풀어 수능 특강 수원수도 다 풀어버리면 되게 든든할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평 대비 천우신조 모의고사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3월 초에 온라인에 업로드가 될 거야 우리 천우신조는 기본적으로 전문항 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천우신조에 들어있는 30문항 공통 22문항과 미적, 기하, 확통 8문항씩 다 기하까지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기하 개념 에센스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는 기하를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30문항을 풀어보므로써 모든 개념이 한번 스쳐 지나가도록 모든 개념적 접근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30문제를 그냥 풀어 치우는 모의고사로 활용하지 마시고 30문제를 풀고 그 30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전문항 해설을 한번 들어봐 그러면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한번 총정리 될 거예요 개념적 접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총정리가 될 거야 그런 좋은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천우신조를 만들 거고 그 천우신조 한 해와 그리고 기출 문제들이 중요한데 작년 기출이 중요하거든요 재작년에 주어진 평가원 예시문항과 그리고 작년 6평, 9평, 수능 이 4개의 기출 모의고사에서 기출 문제들에서 좋은 문제를 뽑아내서 3월 학평에 나올 만한 것들로 편집해서 기출 편집 모의고사를 한 회 만들어서 이거는 PDF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운로딩해서 이것이 마치 또 하나의 천우신조인 듯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작년 6평, 9평, 수능 그리고 평가원 예시문항 이 선택과목, 공통과목 체제에서 주어진 평가원 예시문항 이 4개의 모의고사는 다 풀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있다면 다 풀어보세요 여유가 있다 앞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여유롭다 하면 다 풀어봐 근데 이걸 다 풀어볼 시간이 없다면 그렇다면 4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모의고사로 편집해 놓은 기출 편집 모의고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들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가 아닌 해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설이 됐든 또는 워드 작업이 된 것이든 해설을 제공하도록 할게요 가급적이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손해설을 제공을 하거든요 손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연습하기에 좋은 모의고사가 범위가 완전히 똑같은 가장 좋은 모의고사가 작년 3월 학평 시험이에요 작년 3월 학평을 꼭 한번 시간 재고 풀어보세요 100번 다 주면 안 돼 그 안에 있는 문제들 사실은 본 적이 있는 문제들일 거기 때문에 80분 정도 시간 체크하시고 작년 3월 학평 문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천우신조 기출 편집 모의고사 그리고 작년 3월 학평 이렇게 3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시간이 더 있다 그러면 평가원 예시 작년 6평 9평 수능 4개를 각각 풀어본다 여기까지 하면 3평 대비로서 가장 효과적인 완벽한 공부가 될 거야 동시에 3평은 어차피 과정이야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즉 우리의 수험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3평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니까 꼭 이렇게 따라 하세요 우리 수강생들은 선생님이 항상 항상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공부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것 같은 순간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한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방법론을 제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딱 이렇게 따라서 3평 대비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월 학평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BPT 첫 화면에서 이 완벽한 3평 대비 3평 대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3평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첫 번째 연습이고 한 달 정도 시험 대비를 해보고 그리고 2주 2주 끊고 마지막 1주 한 달 남짓한 시간 중에 마지막 1주 동안 최대한 효율적인 실전력이 만들어지게 하는 복습을 해보고 3평에 딱 맞는 수능 특강 그리고 익숙이를 풀어보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모의고사들을 풀어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 모의고사 대비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들을 구분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6평 대비를 하고 이렇게 그 6평 대비 때는 또 선생님이 6평을 위한 완벽 대비 방법을 가지고 나타나겠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1년 동안 함께 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3평을 잘 치르는 것이 선생님의 첫 번째 목표니까 겨울 동안의 공부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게 3평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열심히 쳐놓으신 줄 만들고 늦지 않게 잘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에센스들이 잘 완강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에 차질 없이 끝까지 모든 걸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스스로를 보살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곧 나타나도록 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